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시진핑 중앙아시아 순방 웅담먹고 1대1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진핑 중앙아시아 순방 웅담먹고 1대1로 앞으로 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한 건 지난주에 방문했다는 걸 모두 다 아실 거고요. 그 방문 후 키르기스탄 비추켓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1대1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르무치에서 우르무치, 홀컷, 이게 다 중국 땅이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가 있고요. 더 자세한 그림은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아시아 5개국인데요. 보시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트루메니키스탄, 트루크메니스탄 이렇게 5개국이 있는데, 이 5개국의 연합체를 가서 만나본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국의 시진핑이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이유는요. 먼저 러시아 푸틴을 만나서 중앙아시아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대1로의 완성을 위해서 만납니다. 러시아 허락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트루크메니스탄, 이란을 연결하는 철도를 놓고 싶었는데 벌써 이란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아시아 부분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푸틴을 만나면서 허락을 받고 철도를 놓는다고 그 말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난 이후 세번째는 G20 회담 전에 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국이 구상 중인 고속절 실크로드 이란은 벌써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중앙 우르무치에서 시작해서 이닝도 신장 위그루 쪽이고요. 알마티, 비주케츠, 탁타슈켄트, 카마르칸트, 아시바가트 이런 중앙아시아 5개국을 관통하는 철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다 구상구간이고 아직은 시작도 삽도 뜨지 않은 그런 구간인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삽을 뜨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SOC,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에 출범을 했거든요. 중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가 주도를 했고요. 세계 인구의 44%, 31억 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핵 보육국도 4개나 됩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제가 자료를 찾으면 3가지 정말 재밌는 자료를 하나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3대 이니셉티브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림이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많이 본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에요? 1대1로 그림이죠? 1대1로 그림인데 여기에 포함된 게 뭐예요? 북방항로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죠? 북극항로라고 불리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난달 SCO 외무장관 정례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제법의 기초에 상호존중하며 다자주의와 평등, 협력에 주력하기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1대1로를 지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1대1로를 지지한다. 결국 이 만남은 1대1로를 위한 만남이에요. 결국은. 다른 의미 없어요. 이 1대1로를 만난 그런 의미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헛다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CO를 마치는 즉시 아시아 상호협력 신뢰회의 참석자 타지키스탄, 듀샘베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중앙아시아를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러시아 만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대1로 완성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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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